안녕하세요! 새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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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톡 치즈볼 마요네즈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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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첫 입은 뺨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뺨을 입고 있네요 뺨을 입고 있는데 뺨을 입고 싶어요 뺨을 입고 싶어요 뺨을 입고 싶어서 최근에 먹은 후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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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 명절을 주문한 새우 아쉬움말이 생기는거 같아요 이떡떡 아쉬움맛 저는 그릇에 찍어서 먹기 좋은데.. 뱅뱅 뱅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진짜 맛있다! 마지막으로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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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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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에 한입이 더 맛있어 한입에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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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튀김 매콤한 맛 너무 좋아요 매콤한 맛 맛있네요 매콤해요 젤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!